간다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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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남았다? 오케이. 30초. 아, 풀하우스. 풀하우스 뭐? 13권 나왔다. 뭐라고? 진짜 13권 나왔어? 아니. 야! 쉿! 야, 풀하우스에 무너지는 집중력으로 너 평가전 나가서 잘할 수 있겠어? 풀하우스에만 무너지는 거거든? 그리고 이건 반칙이지! 왜 말 걸어? 경기 중에 말하는 게 왜 반칙이야? 그럼 너는 왜 대답했어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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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